여기 아직 스물아홉 있네 양이 스물아홉이요? 우와 잘생겼다 조인성 조인성 이런거 나가면 안 된다고 외국에 조인성씨 한마디 해주시죠 뭘 해 또 진짜 힘들어 야 위에서 찍으라 잘나오네 대국의 원빈 아 진짜 원빈 대국의 뭐라고 불러줄까 뭐라고 불러줄까 저요? 라이트요 오 왼손잡이야 라이트에 계보를 이을 그냥 라이트요 그냥 라이트 잘생겼죠 잘생겼죠 자 오늘 월스타전에 임하는 각오 한 번 아 너무 바삭합니다 형들과 사이가 재성이가 지금 세레모니를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오 진짜? 오늘 좀 기대하셔도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준비하나 오지만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겁니다 아마 아 진짜? 아 진짜요? 예 아 진짜요? 예 아 진짜 조재성 선수가 그렇게 잘 나온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아 진짜요? 예 아 진짜요? 이런 거 해도 되는 건가요? 이런 거 해도 되는 건가요?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? 이런 거 해도 되는 건가요?